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 허리케인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유단은 중간장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중간장치의 역할을 해주면서 메스포타미아에서 쳐들어오는 북방 제국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유다왕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왕국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아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아하스 왕 기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섭정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과 그의 아들, 아들을 오른편 의자에 앉혀놓고 왕이 통치하는 정치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섭정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하스와 히스기아도 이런 긴 기간에 섭정 기간이 있었고 히스기아는 자기가 왕일 때는 아니지만 그가 섭정으로 있을 때, 왕의 정치를 배울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들을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아 왕 시대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히스기아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자면 역사관은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이 표현은 가장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 안에 히스기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한 동시에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 왕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히스기아 왕이 있고 히스기아 왕은 아하스, 가장 최악의 왕이었죠. 아하스가 왕이 싸놓은 똥을 치운다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15년을 더 사는 바람에 문하세라는 꼴통을 낳게 되죠. 문하세도 엄청 큰 똥을 쌓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문하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남녀자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문하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들을 보면 2년, 3개월, 3개월 기껏해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고 사라져버린 왕들이 많았습니다. 사례당하고 전사하고 포로로 쫙 잡혀가면서 587년 혹은 6년에 히스기아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단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아 왕의 치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아 왕은 북방에서 불어오고 있는 거센 바람, 아시리아, 아시리아 제국의 소진 정책을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아 치세는 아시리아 정책에 따라서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초기에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맞서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가 통일이 됩니다. 이집트가 에티오피아 왕조, 상이집트가 이집트 전체를 통일하여서 강력한 왕국을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었던 이집트의 서부 지역에 있었던 팔레이시안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가 참을 수가 없었죠. 그 유명한 사루곤 네제, 사루곤 이세, 사루곤 이세는 아시리아 왕조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로 평가받습니다. 사루곤 이세가 그 왕조를 창설, 창건했죠. 사루곤 이세가 조공을 거부하고 있는 팔레이시안 지역의 도시국가들과 이집트를 처단하기 위해서 705년에 진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아시리아를 거부하지 마라. 아시리아를 거부하게 되면 너희들은 싹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고 해요. 예언자 노력하기 되게 힘들었겠죠. 나체 쇼도 버려야 되니까. 자,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이거는 사로잡혀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림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그림을 메시지를 이 벗은 몸으로 나체로 이사야가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렇게 너희들이 아시리아를 거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희승이야는 잘 받아들였고 유일한 친하실의 정책을 펼쳤고 결국 버티던 서부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사루곤에서 초토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구사일생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로니아 속국이었던, 아니 아시리아의 속국이었던 바벨로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루곤이 다시 회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루곤이 돌아가서 전쟁하는 중에 사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샌나케리브가 그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샌나케리브는 세계사적 이름이고 성경에서는 산해립 많이 들어보셨죠? 산해립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죠. 자, 희승이야 치세 2기는 이제 자주국방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루곤 이스라는 강력했던 왕이 죽게 되자 희승이야 마음이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자주국방에 힘쓰자 그렇게 바나시리아 정적을 펼치기로 하고 어떻게 보면 예언자의 말씀을 반하는 거죠. 그리고 성벽과 가옥들을 견고하게 쌌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남겨진 희승이야의 성벽을 보면 굉장히 높은 높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바벨로니아, 큰성 바벨로니아의 성벽과 맞먹는 규모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고 그 가옥을 헐어. 그러니까 백성 이게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런 건축사업 때문에 집을 없애버리고 내쫓냐? 그렇게 선지자들은 견고성 발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원리는 이 정도였는데 도성의 넓이를 확장시켜요. 그래서 많은 건축사업을 희승이야 치세 2기 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성벽을 두 개로 이중으로 쌌습니다. 이중으로 쌌고 이 사이에, 이 성벽 사이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지하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성벽 안까지, 성벽 안까지 성벽 밖에 있는, 여기서 뚫어서 성벽 안쪽으로 물을 깃는 작업, 지하터널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533미터나 되는 길이로 작업을 해요. 자, 이 희승이야 터널이 아직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장비도 시원찮았을 텐데 이렇게 아주 깊고 넓게, 또 길게 터널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 희승이야 터널을 보고 그런 땅굴을 착안하지 않았는가?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희승이야. 희승이야는 점점 초심을 잃어가고 있던 것이었죠. 초기에 이사야를 비롯한 선의자의 말을 잘 들어서 경청했으나 이후에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의자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하셔요. 그때 활동했던 선의자가 바로 미가 선의자입니다. 미가. 우리가 미가 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구절이 없죠. 그런데 미가는 바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과 라기스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기스와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서울과 부산 이 정도. 그것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멸망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바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 악은 무엇이냐 하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의 살을 먹으면,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양들을 잡아먹는 그림입니다. 내가 좋은 목자가 되지 못하고 양들을 잡아먹는 삿군, 그런 나쁜 목자가 되었구나. 그럼 지도자, 지도자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미가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무스 같은, 그래서 남유다의 아무스라고 별명이 붙여집니다. 미가는. 그렇게 사회적 정의,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재물보다 정의와 공평을 행할 것, 사람을 사랑할 것,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히스기아 말기로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샌나케리브, 이제 사네립, 사네립이 서부연합군을 침공을 하게 되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되고, 미가 예언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대부분 지역이 함락되고, 남유다의 주요 성흡 46개도 함락되게 됩니다. 자, 이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라기스에 점령을 하게 되고, 라기스 전투가 또 아시리아의 부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왕자에 앉아 라기스에 가져온 전리품을 살펴봤다. 이렇게 라기스 전투 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전쟁 중에 참혹한 돌팔매병도 있고,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들을 꼬창에 꽂아놓는 장면도 있고, 이렇게 견고한 망대, 라기스의 견고한 망대를 알 수 있는 또 그림도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무서웠던 전쟁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했던 히스기아는 이제 또 징징거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이지. 히스기아가 아시리아 왕에게 내가 범죄한 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조공입니다. 얼마를 원하냐? 2천만 원이냐? 1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은삼백, 금삼십 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다 줘요. 그리고 여우와의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의 금을 벗겨,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돌아가지 않아요.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그리고 사네립은 또 림나 지옥으로 이동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사네립도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해주고 갔냐? 그런 걸 믿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날 밤에 또 히스게가 하나님께 하나님 두고 보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아시는 짝사 죽여버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보나 보니까 18만 5천명의 군사가 의문사를 하게 됩니다. 샌나케리브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돌아가서 아들들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18만 5천명의 군사가 죽은 이유가 패스트, 바로 쥐떼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이 죽게 되었다. 뭐 이런 기록도 남기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 마지막 4기, 박수 칠 때 떠나라. 이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있다가 나쁜 짓을 좀, 좋지 않은 짓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사내림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경쟁국과 했던 바벨로니아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아니, 어떻게 강력한 왕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또 마음이 한껏 높아진 히스기야가 자랑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질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보여준 것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미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가 병든 게 중요하니까, 막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지금 죽기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음 약한 하나님이, 아이고, 그러면 너 15년만 더 살아라. 그렇게 15년의 기한을 연장해주고,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꼴통 문하세입니다. 자, 문하세가 통치했던 시기는 바로 아시리아회가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 에살아돈이 통치했던 시기인데요. 이렇게 영토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 에살아돈 시기에 문하세는 철저하게 친아시리아, 철저하게 아시리아 소국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정벌하러 갈 때 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서부연합군에, 그쯤에서 팔레이사행과 시리아 제약에서 전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이집트로 직행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왕자 우샹쿠르를 데리고 가서 남겼던 승전비가, 석비가 남아있습니다. 자, 문하세는 전후무후한 우상숭배의 자였습니다. 그는 바할을 위하여 재단을 쌓여, 마치 아합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자가 바로 문하세였습니다. 그래서 열한계 하서에, 그는 제2의 아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에 지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암몬의 몰렉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할, 아세라, 가나안의 토착신, 일월성신, 이집트신, 온갖신을 인정합니다. 바로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자, 그런데 아시리아의 비교 아래, 문하세는 아주 오랜 기간 통치하게 되고, 55년간 문하세는 통치하게 되고, 번영을 나름대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하세 지은 모둠 때문에 절대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점점 아시리아는 왕국이 쇠퇴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가 나움이고요. 나움 순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시리아가, 아시리아 수도가 니누에인데, 이렇게 천의 요새인데, 중간에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나 너희들이 의존했던 이 티그리스강이 범람해서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움 순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정말 아시리아를 나중에 발굴한 상태를 보면 홍수로 인한 토사가 6미터나 쌓여있었습니다. 그 아래 아시리아가 묻혀있었죠. 거의 천몇백년 동안. 그래서 정말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에 보면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아시리아의 멸망의 이유가 홍수, 그리고 직접 발굴 상태도 홍수로 인한 멸망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아시리아는 이렇게 점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점점 망해져가고 있었는데요. 에사라토는 원정 중에 사망하게 되고, 이후에 왕이 되었던 아시르반이팔은 끊임없는 내전과 반란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바로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출전을 하게 됐었고요. 또 바벨로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3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엘람지역과도 오랜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란과 내전, 이런 전쟁들 때문에 점점 아시리아는 쇠락해 가게 됩니다.